제57화 옹정제 백성들을 위한 폭군 옹정제는 4대 강의제의 사남이며 6대 권룡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강의제의 임종 직전이 되어서야 지명되었습니다. 옹정제는 후계자 선임 문제에 있어서 생전에는 후계자를 알리지 않고 유조를 적어 자금성 권총궁의 정대광명이라 쓰여진 편액 뒤쪽에 놓아두고 또 다른 것을 내무부에서 보관하다가 편액 뒤 후계자의 이름과 은밀히 내무부에 보관된 후계자의 이름이 맞으면 그 황자를 후계자로 정하는 태자 밀건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옹정제의 아버지 강의제는 효성 인황후가 출산하다 세상을 떠나자 황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황태자를 책봉하지 않는 만주족 황실의 관례가 있었음에도 1675년 겨우 한돌이 지난 어린 윤흵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유조란 황후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윤흵은 40년을 황태자로 있었습니다. 40년은 강산이 4번 바뀌는 기간이었고 황태자의 권력이 황제를 능가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윤흵은 40년간의 제왕의 수업이 지겨워졌습니다. 윤흵은 아버지 강의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천하에 40년 동안 퇴자 생활을 한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들의 모반을 두려워한 강의제는 윤흵을 폐위했다가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고 조정대신들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흵이 황제로 될 경우를 대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제는 다시 고민하였습니다. 강의제는 조소를 발표하였습니다. 온갖 악행은 모두 윤흵 때문에 생겼다. 윤흵은 다시 쫓겨났습니다. 이제 강의제의 35명의 아들들은 4남 윤진을 우두머리로 하는 4야당과 8남 윤사를 우두머리로 하는 8야당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사는 14번째 아들 윤재를 은근히 밀었습니다. 군함 윤당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14남 윤재는 머리가 지극히 명석하고 재능과 덕행을 모두 갖추었다. 우리 형제들 모두 그보다 못하다. 강의제도 14남 윤재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 8남 윤사를 꾸짖고 황태자 윤흵을 폐위시키려 하자 갑자기 윤재가 어전으로 뛰어들어와 무릎을 꿇고 아려왔습니다. 8형 윤사는 절대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사옵니다. 저희들이 그를 보증하겠습니다. 화가침인 강의제는 직접 칼을 뽑아 죽이려 하다 결국 곤장 20대를 맞고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강의제는 8남 윤사와 14남 윤재가 우위가 좋은 것을 보고 14남 윤재를 총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718년 강의제는 윤재를 대장군 왕으로 책봉하고 몽골 중가리 한국의 토벌을 명령하였습니다. 출정하는 왕공들과 장졸들은 태화전 앞에 집합했다. 출정하지 않는 왕공 대신들은 오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대장군 윤재는 무릎을 꿇고 황제가 하사한 조서를 받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강의제가 황공에서 성대하고 장엄한 환송식을 거행한 이유는 출정을 떠나는 윤재와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면서 대신들에게 자신의 후계자는 윤재임을 암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4남 윤진도 부친 강의제의 뜻이 14남 윤재에게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윤재가 집권하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윤진은 은인자중하였지만 책사 다탁도 대비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은 임군과 신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시기이자 한평생의 영역을 결정하는 때이기도 하옵니다. 영명한 황상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황상께서는 아들을 무시하고 결국은 버릴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오히려 황상의 의심을 받을 수 있사옵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황상에게 효도를 다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로잡으며 화목으로 단결을 도모하며 인내심으로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왕과 형제들을 넓은 도량으로 품어야 하옵니다. 그렇게 하면 재능이 있는 자는 주군을 꺼리지 않으며 재능이 없는 자는 주군에게 의지할 것이옵니다. 다탁의 계책이 너무나 정확해서 윤진은 다탁을 불러 자신은 황제가 될 생각이 없으니 다탁의 생각을 절대 표현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윤진은 다탁의 계책대로 은인자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진이 황제로 등극한 옹정 3년에 전형적인 토사구평의 이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신은 괴통의 천하 3분지계를 거절하고 유방에게 죽었지만 윤진은 다탁의 계책으로 황제가 되었지만 다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옹정제는 과로사할 정도로 업무에 매진한 황제였습니다. 아버지 강의제가 국토를 넓게 확장시켰다면 옹정제는 청제국의 내장을 탄탄하게 만든 황제로 평가됩니다. 잠자는 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정무를 보기 시작하여 늦은 밤까지 대신들이 질릴 정도로 정무에 임했습니다. 강의제가 친히 정벌을 다니며 영토를 넓히고 전국을 순행으로 다녔음에 비하면 옹정제는 단 한 번도 순행을 가지 않았고 수도인 북경에서 업무만 보았습니다. 전국이 수많은 지방관들에게 개인적인 보고서인 주접을 보내도록 지시하였고 주접을 읽은 후에는 황제 전용의 붉은 먹으로 첨삭을 해서 보내주는 빨간펜 선생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접이라는 보고서는 청나라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라오는 주접에 하나도 빠짐없이 친히 답서를 작성해준 부지런한 황제였습니다. 옹정제는 지방관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2중 3중의 감시망으로 관리들을 통제하였습니다. 한 관리가 하루는 신나게 마작을 하고 놀다 보니 마작패 하나가 사라져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자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옹정제가 그를 불러 어제 뭐하고 놀았나? 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신하는 감히 황제를 속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마작을 하고 놀았다고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옹정제는 사라진 마작패를 그에게 던지면서 솔직하게 말했으니 이번만은 봐주겠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신하는 공포에 질려서 그 이후로는 마작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옹정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창고에 저장된 전국을 파악하는 회고부를 설치하고 신하들에게 이 업무를 맡겼습니다. 담당자에게 황제의 확고한 의지를 읽은 신하들은 엄격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지방관리들은 모두 삭탈관직을 당하고 국권은 다시 장부의 기록에 맞게 채워졌습니다. 옹정제는 지방관리들의 낮은 봉급이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념은 제도를 시행하며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세를 증수하여 관리들에게 일종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사람과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세와 함께 모든 장정은 토지 소유와 무관하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인두세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두세와 함께 노역과 징병의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옹정제는 직위 원년의 새로운 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두세의 평균을 산출하여 이를 토지세에 포함시킴으로써 인두세를 철폐하는 혁신적인 조처였습니다. 인두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두세가 없어지면 사실상 면세였고 반대로 땅을 가진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으므로 반발이 심했습니다. 1726년 지방과거 시험인 향시에 응시한 천여명의 응시생들이 시위하였고 상인들에게 문을 닫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지방향촌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과거에 합격하고 임관하지 않고 향촌에 사는 자들이나 퇴직관리, 대지주, 유력인사들로 이루어진 향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세납부에 반발하자 지역의 지방관들도 이들의 위세에 눌리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향신들은 지세를 내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저항했습니다. 과거시험에 대한 응시도 거부하고 응시자들의 답안지도 찢어버렸습니다. 웅종자는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다시 단체 행동을 바르면 영원히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서를 내리고 산동지방의 거주자 1,400여 명이 벼슬길을 아예 막아버리고 지세의 미납자를 모두 체포하면서 향신들을 침묵시키고 지정은제라는 새로운 토지세를 확립시켰습니다. 현대의 중국에서도 관시의 문화를 무시하기 어려운데 향신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금제도를 정착시킨 놀라운 업적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명나라 영락지에 대항하여 검문제를 지지하다 신분이 추락하여 살아남은 여자들은 악호라는 천민이 되어 관기로 살아갔습니다. 또 절광성에는 타민이라는 천민이 호족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남부에는 단호라는 천민들이 육지 상륙이 거부되면서 수상생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웅종자는 이들을 모두 호족에 편입시키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습니다. 웅종자는 초기에 윤제의 병권에 대항하여 연갱유의 무력에 의지하였습니다. 연갱유가 서북지방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연갱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황제인 웅종자가 직접 군대를 시찰하며 병사들을 보고 날이 더운데 중무장을 하고 있으니 고생들이 많구나 모두 갑옷을 벗고 쉬도록 하라. 하지만 연갱유는 침묵을 시켰고 병사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웅종자가 다시 한번 말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웅종자가 속으로 경악하고 있을 때 연갱유가 느긋하게 지시했습니다. 왕상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옷을 벗고 쉬어라. 웅종자는 당장에는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많은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연갱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기다렸습니다. 1725년 해와 달이 동시에 뜨는 길조가 나타나자 많은 신하들이 아부하는 글을 올렸는데 연갱유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기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웅종자는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왕경기라는 선비가 연갱유에게 벼수를 얻으려고 그를 칭송한 서찰을 보냈고 이를 자신의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연갱유는 그를 자신의 망료로 삼았습니다. 각하께서는 온 세상에서 제일 가는 위인입니다. 당나라 때의 위대한 정치가들도 각하의 유명에 비교하면 이롤과 반딧불이 관계입니다. 천지가 생긴 이래 기책으로 적을 제압하고 신속하게 무궁을 쌓은 일을 생각하면 오늘날 대장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연갱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웅종자는 1726년 연갱유를 처형하고 왕경기의 머리를 10년간 시장에 걸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내각학사 사사정은 어명을 받도록 향실을 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문제 중에 유민서지라는 글귀를 문제 삼았습니다. 유자와 지자가 웅종이라는 두 글자의 윗머리를 뗀 것으로 웅종제를 참수하라는 의미라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사사정이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누군가의 고발을 빌미로 가택을 샅샅이 수색하여 매관 매직의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사정의 글은 검열을 받았고 결국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였습니다. 시신은 시장에 걸렸고 16세 이상의 아들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사사정의 가문은 강의제가 문중에 진사가 10명, 알리의 막사가 5명이라고 감탄한 명문가였습니다. 무협소설의 대가인 김용의 본명은 사량용입니다. 중국의 세익스피어로 불리는 김용의 직계조상은 사승이며 사승이 당연히 사사장이었습니다. 웅종제는 1735년 원명원에서 갑자기 붕화하였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데 급사한 것입니다. 아들인 권룡제는 원명원에서 거주하던 도사들에게 공정에서의 일에 침묵할 것을 경고하고 모조리 추방하였습니다. 부친인 웅종제가 단약을 상복하다 죽은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서이기도 하지만 중국사에서 단약으로 죽은 최후의 황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